디미드와 잘못 오왔네 돌려주기 공포포션 내면의 평화 아 왜 아 이건 아니지 포션 여기서 쓰기 싫은데 엘리트 가서 써야된데 아 쨍하네 아 쨍하네 아 쨍하네 아 쨍하네 학습 현 실집에 고요한 학습 현 실집에 고요한 흠 죽겠는데 보초기가 탈윤 여기서 자고 다음에 강호할걸 마음에 오세 응 굿 굿굿 기절한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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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휘갈김 유물상태가? 맛이 갔네 격분 갓 카드인데 써야되나? 장어도 있으니까 한창 최고 부자 형제고 아 마음껏 패고 다니는구만 섬탑에 양해해 주시 부자 형제고 무어래 시계 뭐 웬만큼 나올거는 다 나왔다 아잇 서털 다 빠졌네 근데 휘갈기면 끝 끝 미라손 밀하우스 손 흠 실수했다 병요정 그냥 하나 제거하는게 낫겠지 휘갈김도 있고 강화 아 아 아 아 아 강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갈략도 탐스럽네 근데 일단 제거는 제거 쭉 본게 비갈김 추월마요로 될거 같은데 킬각이었는데 킬각이었는데 안녕하십 마 요 오 체험판 때릴 수도 없고 저걸 아닌가 때릴까 포션 설까 버퍼트 그래도 이번엔 이덴마 같다 그럼 보상 체험판을 썼으니까 정식 버전 나오는 상상했어요 어 어 으 으 으 으 정품 구독 서비스 타격 서순했다 현실집에 영혼당패 알파 반도라에서 이 정도면은 만족 근데 아직도 마음의 호세 없어요 마음의 호세 마음의 호세가 안 뜬다 면 역대 에이 설마 마음의 호세 하나도 안 뜨겠어 라면 정배 산마 까지는 없어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잘 표창이다 표창 싸면 제거 못하는데 제거가 더 중요하겠지 지울 것도 많이 없네 호호 호호 방기 바깥 바깥 kam Con än 아 무째야 까까포션 까까포아들 보자 10드로우를 주는 카라데가 있다고? 컷 음 캐틀벨은 잘 나왔다 근데 연골 보호에 타골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거 먹어야지 여기서 열쇠 먹어야 위에서 카드 먹었을 때 강화할 수 있으니까 아 물론 음 그 헛 오 에 닌 Mickey 이게 완전 3막 초반에라도 나왔으면 그때는 집업 쓸 것 같은데 조금 늦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늦었어. 너무 많이 늦었어. 따봉. 아, 실수했다. 삼성디 버프 삼성디 버프 삼성디 버프 삼성디 버프 잠크리트 전장 잠크리트 전장 잠크리트 전장 잠크리트 전장 잠크리트 전장 잠크리트 전장 후우 달피니 컷 유하 박제했는데 자네라 못 보는거 아닌가 잠크리트 전장 잠크리트 전장 죽어 빨리 여기 이제 구급상자도 있으니까 강해될게 없다 강해될게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야 잘 수 있겠다 자자 자자 크메 크메 이거 내평강호하는게 훨씬 낫겠다 아 돌리추얼 제거보다는 이게 낫다 돌추 케틀벨트 근강저 하위 버전 금황저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더 아쉬울 수 없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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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물약 아까워 저주인형 잉크 저주인형 캐틀벨 보다 좋다 아 좀 급하게 하다가 좀 실수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퍼펙트 깨지는거 어쩔 수 없고 한 장이 많죠 골칫거리 탄다 치면 아 아닌가 아니네 딱 맞네 내 평 잡혔으면 좋겠다 안 잡혀도 되고 음 땅 맞지 않고 울화를 두 번 쓰면 드로우 갖다 대는구나 으헤헥헥 실수 응 이정도 해줘야 심장도 게임할 맛이 나지 yes 돌려서 향해 빡 25분 캐릭터 차이 오늘 디펙트만 1트였나? 기억이 잘 안나네 디펙트도 2트였나? 2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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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트였나? 아이씨 음.. 한번 봐야겠다 확인 들어갑니다 워처 2트 디펙트 1트 사일런트 1트 아이언 클레드? 2트 아..아넘약이었네? 아니지 아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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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과 전 오면.. 아클과 전 오면.. 이캠.. 이 Zelda 아클과 전 오면 불이 이쁘다.. 감사합니다.